건강검진하러 가면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나 이것만 신경 썼는데 앞으로는 이제 키가 줄지는 않았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부러지기 쉬운 헝그리뼈만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취약한지 한번 꼼꼼히 따져볼게요. 일단 여성분들 주목해주세요. 50대 이상의 마른 체요. 마르면은 오히려 성인병도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골다공증에는 안 좋나 봐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20대에서 30대 최대 골량을 유지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성인이 이후에는 천천히 골밀도는 떨어지게 되고요. 특히 폐경기 여성에서 이런 골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칼슘 섭취가 뼈에는 되게 중요한데 여성 호르몬이 칼슘 섭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가 이 식의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칼슘 섭취가 줄어들게 되고 또 뼈가 형성되는 부분과 뼈가 소실되는 그 골 재현성의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없어져서 뼈의 소실과 뼈의 형성이 되는 밸런스가 깨지게 되어서 급격히 골다공증이 진행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폐경기 이후 여성의 두세 명 중에 한 명으로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 교수님 그런데요. 대부분의 질환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골다공증은 왜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이 걸리는 것 같아요. 딱 집어가지고 장 교수님. 골다공증만 그래요. 이게 비만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단은 비만이신 분들이 지방이 많잖아요. 지방이 많으면 지방에서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뼈가 좀 덜 약해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비만 자체가 있으면 체중이 많이 나가잖아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많이 눌리겠죠. 많이 눌리면 아무래도 그만큼 뼈가 튼튼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비만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몸이 이렇게 좀 우룩부룩하시기에 지방이 많잖아요. 똑같이 넘어져도 쿠션이 있으니까 골절이 덜 생기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은 비만이 있을수록 좀 잘 넘어지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가 줄어드는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때문에 살을 찌워야 되겠다. 이건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기는 한데 요새 젊으신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굶으면서 막. 그런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갑자기 해버리게 되면은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빠져나가고 뼈도 빠져나갑니다. 뼈도 빠져요. 그런데 이렇게 뼈가 빠져나가고 나중에 다시 근육량이 늘고 지방도 늘은데 뼈도 같이 늘어지는 게 아닙니다. 뼈는 일단 한 번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로 약해지게 되면은 다시 튼튼해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집안에 어머님이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점진적으로 하셔야지 갑자기 빼게 되면 뼈 건강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거는 이념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뼈 건강을 위해서 금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은 어떤 분들이 또 헝그리뼈를 의심할 수 있는지. 남자한테 안 온다고 그랬는데. 볼까요?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량 높은 분들에게 또 찾아올 수 있다고요. 심 교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다공증은 여성분들한테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이 월등히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남성분들도 65세 이상 5명에 1명꼴로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남성의 골다공증의 원인은 여성들하고 달라서요.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들, 술, 담배와 같은 위험 요소들이 뼈를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시카고 의대에서 좋은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가 남성 골다공증에서 체지방량이 골다공증의 위험 요소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체중을 갖고 있더라도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량이 많게 되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소 좀 비만이 있더라도 열심히 운동을 하셔서 체지방을 한 5kg 정도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한 3kg 정도 증가시키게 되면 실제로는 2kg 정도의 체중 감소 효과만 있지만 뼈는 훨씬 더 단단하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 할 것 없이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올리는 게 골다공증 탈출하는 비법인데 이게 쉬워야 한 말이죠. 그렇죠? 쉬지 않죠. 이제 이런 방법인데 최근에 1년간에 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의심해봐야 돼요. 골절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 부러진 사람이 더 잘 부러지는 걸까요? 장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큰 외상이 없는데 골절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뼈만 약할까요? 아닙니다. 온몸에 있는 다른 뼈도 다 약하다고 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한 쪽에 골절이 생겼다고 하면 다른 쪽에도 골절이 생길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히 이제 우리 척추 압박 골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일단 척추에 압박 골절이 하나 생기게 되면 그 아래나 그 위쪽으로 1년 내에 또 골절이 생길 가능성이 한 5배 정도 그렇게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한 군데 제가 골절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분은 또 골절이 생기는 아주 초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골절이 생겼다? 그러면 막 이제 레드사인 오면서 진짜 앞으로 더 이상 골절이 안게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이 골절이 한 번 생기게 되면 또 골절이 생기고 또 골절이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한 번 골절이 오게 되면은 관리를 잘했을 경우에 도미노처럼 여기저기 뼈가 다 골절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골절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또 이런 분들이 뼈 건강 조심하셔야 된다고 해요. 장기간 이런 분들인데 장기간 바로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들. 어떤 약물들이 속할까요? 김 교수님. 네. 뼈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칼슘인데요. 일부 약물들은 이 칼슘 섭취를 좀 방해하는 이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통증이나 피부과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쓰게 되는 스테로이드제가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위계양 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도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당뇨약 중에서도 일부 성분 고혈압 약 중에서도 칼슘과 함께 인유효과를 유발하는 일부 성분과 장기적으로 갑상선 약을 고용량으로 복용하시는 경우에도 이런 뼈를 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항경련제나 항암제 등도 뼈를 칼슘 흡수를 억제해서 뼈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게 또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약재를 장기적으로 복용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골다공증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좀 체크하고 주치의 선생님과 골다공증 검사 등에 대해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신 교수님, 오늘의 주제가 헝그리뼈. 구멍이 숭숭 나는 거잖아요, 뼈에. 이게 골다공증인데, 그런데 골다공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알아보는 검사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 골밀도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데요. 우리가 골밀도 검사에서 보면 T점수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 T점수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 파란불입니다. 이거 마이너스만 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위에도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양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 이상이면 파란불로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는 노란불, 그러니까 골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운동 같은 것들을 잘 관리를 하시면 우리가 정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방치를 해버리면 골다공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5 이하가 되면 이때는 빨간불, 골다공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서부터는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마이너스 3 이하인 경우는 골절의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에 아주 긴급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추운 겨울철에 미끄러운 길에 넘어져서 골절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균형 감각을 좀 길러둬야 될 텐데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지 한번 배워볼게요. 김성훈 트레이너님 다시 한번 앞으로 보시고 저도 이제 하체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길러야 돼요.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균형 감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 힘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선 상태에서 우리 발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 상태에서 한 발을 축으로 놔두고 그대로 한쪽 발만 앞으로 살짝 찍어보실까요? 근데 이제 이때 체중이 아예 다 옮겨지게 되면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체중은 왼발을 그대로 준 상태에서 발끝만 톡 찍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번엔 옆으로 찍어볼게요. 다시 원위치. 자, 이걸 이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했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옆으로, 차렷. 다시 앞으로, 옆으로, 차렷. 앞으로, 옆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앞으로, 옆으로, 차렷. 이번엔 뒤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로는 뒤로, 옆으로, 차렷. 뒤로, 옆으로, 차렷. 뒤로, 옆으로, 차렷. 우리 생각보다 운동이 좀 많이 될 거예요. 굉장히 현란한 스텝이신데요?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되게 익숙한데요? 발재가 있는데. 발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왼발로 한번 해보실게요. 앞으로, 옆으로, 옆으로, 차렷. 앞으로, 옆으로, 차렷. 조금 빠른 속도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만 되면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TV를 보신다거나 이거 멀리 찍어야 되나요, 혹시? 네, 멀리 찍으면 찍을수록 운동은 많이 되는데 그만큼 좀 부상의 위험도 같이 커지네요. 넘어지지 않은 정도로.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고요. 뒤쪽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동작이어서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동작도 한번 배워볼 건데 두 번째 동작은 저희 물병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병. 물병을 내 앞에 여기다 놓고 너무 멀리 두지 마시고요. 좀 가깝게 놔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한쪽 발을 앞으로 뻗어서 자, 물병을 넘어다닐 겁니다. 그대로 넘어서 그렇죠. 하나 둘 계속 이걸 이제 왔다 갔다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아, 넘어가기? 이것도 너무 멀리 놓고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두지 마시고 1.5리터짜리를 놓으면 운동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요? 훨씬 높아집니다. 이렇게 넘기는 1.5리터짜리 사실 있으시면 의자도 괜찮습니다. 의자요? 의자요? 무리가 좀 있네요. 발을 바꿔서도 한번 해보실게요. 발을 바꿔서 그래서 이게 한쪽이 힘든 발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균형이 안 잡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더 편하다, 나네. 이쪽이 나도 훨씬 편한데요? 손은 어떻게 할까요? 손은 편안하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그냥 이렇게 손 들고 계셔도 괜찮고 머리 손 하셔도 괜찮고 머리 손 놓고 좀 균형이 안 좋다, 내가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의자 같은 걸 놓고 하시면 잡고 이렇게 막 부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진짜 버티는 것만 하는데도 이 허벅지랑 근육에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발목도 그렇고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